온 몸이 무기력하고 갑자기 살이 빠져도 그저 갱년기의 한 증상인 줄로만 알았던 명자씨. 참을 수 없이 극심한 통증이 찾아온 뒤에야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는데. 어디야 어디? 어떡해. 너무 딱딱한데 이거? 갑자기 왼쪽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혈액검사에서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진짜 갱년기라고 생각했다가 암이라고 하니까 너무 진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그녀의 백혈구 수치는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난 심각한 상태. 혈액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이 생겨서 암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암세포들이 혈액을 따라서 순환을 하게 되는 병을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감기로 생각될 정도로 백혈병의 특징적인 그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주의가 더욱 요구되겠습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배와 극심한 통증 때문에 병원 치료에만 의지할 수 없었던 명자씨. 결국 아픈 몸을 이끌고 이리저리 수소문하며 치료법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는데 무엇보다 명자씨가 살아야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세상은 상상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붙들고 오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귀한 사람인가 그러면서 굉장히 아들 때문에라도 이 병을 극복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첫 번째 방법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 어떻게 해서든 낳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치료법을 보여준다는데.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몸에다가 붙일 거예요. 고추를 몸에 붙인다고요? 우선 송송 썰은 고추를 펄펄 끓는 물에 삶아서 진하게 우려낸 다음 고추의 성분이 최대한 녹아들도록 잘 갈아주는데 보기만 해도 짜릿한 캡사이신 물. 이렇게 매운 물을 어디다 쓰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 땀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이 매운 캡사이신을 몸에 바르면 온 땅구멍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만의 독소를 자꾸 집어내는 작업을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숨겨둔 비밀 재료를 냉장고에서 꺼내는 명자 씨. 이건 뭐예요? 이거예요? 암세포를 잡는 가루예요. 그런 게 있어요? 암세포를 잡는다는 가루. 까맣고 고운 겉모습으론 정체를 알기 어려운데. 커피인가요? 차가버섯 가루예요. 차가버섯 가루? 네.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그다음에 혈액순환도 도와주고요. 몸 안에 모든 노폐불도 빼주잖아요. 오. 차가버섯 가루를 고추와 똑같은 1대1의 비율로 타서 잘 저어주기만 하면 몸에 바르기 딱 좋은 껄죽한 액체가 완성됩니다. 고추 삶은 물에다가 차가버섯 가루를 넣어서 숟가락을 이렇게 접으면 아주 껄죽하지도 않은 것이 자극적이지도 아니하고 적당해요. 이제는 바를 일만 남았다. 언뜻 보기엔 머드팩처럼 보이는 캡사이신 액을 온몸에 마사지하듯 문지르면서 꼼꼼하게 발라주는 명자 씨. 하지만 가까이 촬영하는 제작진의 코를 마비시킬 정도로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는 매운 향기. 어머니, 되게 매운 냄새가 괜찮으세요? 안 따가우세요? 따갑죠. 따갑고 하끈하끈하고 참깨 힘줄 정도로 힘들지만 청양고추 속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 모공을 깊숙이 열어주면 차가버섯이 들어가서 암세포를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암세포로 죽이는 줄 알아요. 민감한 사람들은 참기도 어려운 캡사이신이 명자 씨의 몸에는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걸까? 어머니, 정말 이게 몸에 좋은 거예요? 네, 나한테는 맞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몸에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나한테 딱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2007년 대한약침학회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고추 추출물은 항산화 효과를 비롯해 몸에 이로운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추의 캡사이신은 본래 식물이 자신을 곰팡이와 각종 잡균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천연화합물인데요. 사람이 먹거나 바르게 되면 고추의 캡사이신은 본래 식물인의 어깨가